안녕하세요 권프로 다육이예요 상남자는 펑게맨 씩씩하게 뛰고 놀고 신나게 먹고 즐기고 이제 다육이 농장으로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슈퍼클론 14,000원 론 에반스 1,400원 7,000원 TM 로얄 에보니 1,200원 당인금 9,800원 5,600원 한세에보니 슈퍼 오션 9,800원 30% 할인된 금액입니다 11,200원 루링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3시 이후에 다양한 창종류와 국민 다육이들이 인천 다육 도매점에 들어옵니다 신상 다육이 도착하는 날 10월 30일 오후 3시 골드스톤 1,500원 로우 묵은둥이 로우도 이쁘지만 이렇게 귀여운 국민 다육이 로우 1,400원 크리스마스 1,400원 이렇게 1,400원 주고 샀는데 벌써 중품 정도 됐어요 금세 크더라구요 크리스마스 뉴헨이 진주 1,400원 색감 너무 이쁘죠 이렇게 붉게 보랏빛으로 물드니까 너무 근사하네요 중간중간 저희 땅꼬마 목소리 들리죠 죄송합니다 왕언니 왕오빠들 실버스타 1,400원 아름다운 색감 좀 보세요 핑크베라 핑크베라 1,400원 로라 로라 1,400원 컴퓨터로 포토샵한 느낌 나는 부용 부용 마찬가지로 1,400원 반짝반짝 햇빛 아래에서 보면은 펄 느낌이 나요 다육이 샤이닝 펄 1,400원 핑크 샴페인 핑크 샴페인 1,400원 1,400원 신품종 에프리코 7,000원 한스 에보니 4,200원 10월 30일 금요일 신상 다육이들이 인천 다육도소매점에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쫙 깔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신상 다육이 들어오는 날 3시 이후에 농장에 속속 도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시고 많은 정보 얻으셔서 다육이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건프로도 더 바랄 게 없죠 우리가 모르는 다육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많은 종류의 다양한 다육이들까지 희귀 다육이 수입 다육이 모든 다육이들이 인천 다육도소매점에 있어요 야생콜로라타 11,200원 직접 매장에 방문하셔서 내 눈으로 보고 구입 가능해요 택배가 안 돼서 너무너무 아쉽죠 네네 알고 있습죠 인천 다육도소매 우리 모두가 정보 교류를 위해서 건프로가 다육이 유튜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힐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000원 레드벨 인천 다육도소매점 주소와 전화번호는 댓글 고정란에 올려놓을게요 보시고 참고해 주세요 스파이시 5,600원 인천 다육도소매점 사용설명서요 인천 다육도소매 다육이 화분 신상 옹기분 모두 포함해서 30% 할인된 금액에 구입 가능하세요 평일 9시 일요일 11시 오픈입니다 택배는 되지 않는 매장이에요 신상 다육이 화분도 주기적으로 자주 들어오고 있고요 신상 다육이들도 우리가 국민 다육이부터 희귀 다육이 창종류 다육이 모든 아이들 30% 할인 중입니다 1,400원 레티지아 1,400원 레티지아 1,400원 레티지아 줄라이나 2,100원 자라고사 베이비핑거 840원 라임앤칠리 840원 블루빈스 840원 네르파 2100원 석연화 금 1400원 라임앤칠리 1400원 국민다육이서부터 묵은둥이 철화 종류들까지 다양하게 매장에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시는 다육이들 천천히 다육이 매장 구경하시면서 수영도 구경하시고 방문해 보시면 화분과 다육이들 다양하게 구경하실 수 있어요 인천다육도소매점은 국민다육이와 창종류 묵은둥이 그리고 다양한 화분들 구입하셔서 분갈이 하셔서 가져가실 수 있답니다 Muni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잊지 마세요. 일요일은 11시 매장 오픈입니다. 화이트 스노우 금 별탄화 시뮬런스 조이스틀루크 금 르노어린 금 나비봉랑 마디바 3,500원 페냐 5,600원 폴리린제아나 폴리린제아나 신상 다육이들과 묵은둥이 모든 다육이 화분들 전부 30% 할인 중입니다. 폴리린제아나 보고 계십니다. 연두연두하더니 빨갛게 아주 귀엽게 따글따글 물들어가는 을려심 철화 이쯤에서 손가락운동 한번 하실까요?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따봉! 콜로라타? 연봉! 인천 다육 도소매 노지에서 물 잘 들고 있는 신상 다육이들 수영 멋진 다육이들 화분가리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매장에 방문하셔서 다육이 이렇게 물들고 있구나 하는 거 확인하시면서 참고하셔서 다육이 구입하시는데 도움도 되시고 직접 구입도 가능하세요. 다양한 다육이들이 노지에서 키워지면서 물이 예쁘게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장에 방문하셔서 힐링하시면서 다육이 화분과 다육이가 이렇게 조합이 되면 참 이쁘구나 화분가리하는 노하우도 살짝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화분과 다육이들 구경하고 즐겁게 힐링하고 가시면 대만족이죠. 매일매일 다육이 사는 건프로도 있는데요. 항상 즐겁게 다육 생활하시고요.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더 빠르게 다육이 영상 만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빠르게 다육이 영상을 만날 수 있어요. 택배 가능한 매장에서는 건프로가 영상 보내고 금세 물건이 팔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락 주셔야 되고요. 인천 다육처럼 매장에 방문해서 구입하시는 경우는 건프로가 신상 다육이가 들어온다는 날 즉시즉시 여러분들께 소식 알려드릴 테니까 건프로 다육이 구독해 주시면 도움되는 영상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건프로 항상 챙겨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우리 다육 생활하는 모든 전국에 계신 왕언니, 왕오빠 요즘은 해외, 싱가포르, 대만, 일본에서도 건프로 다육이 영상을 봐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건프로 응원해 주시면 건프로가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빠르게 다육이 농장에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봐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